우린 원팀입니다. 저희 원팀입니다.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주세요. 슈퍼하다블 전술 이름 바꿔요. 병XX 더블 어. 아 그거 제가 바꿉시다. 야!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아 진짜 아니 잠깐만 왜 3대0이야 근데? 무효야. 다시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해야 됩니다 진짜. 이 경기 없는 경기예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이 경기. 됐다. 진짜 이 때 말이 되냐? 한 달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한 달.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감동 듣고 계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 어? PK다. PK다. 야 PK다. 이거 PK다. 가자. 야 니포브로 가자. 가자. 우리 니포브 좋은 기업 있잖아. 어. 어어. 어어? 조알링턴! 와아아아! 야 됐어! 야 이제 따라간다. 이제 따라간다. 야 제발 제발 제발. 어어? 아 됐다. 아 됐다. 오케이. 야 씨 이겼다. 얻은 이 경기. 어.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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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어. 아아아아아아악! 알밀오! 왜 니가 해! 아 마지막에 진짜 좋았는데. 진짜 정신 나와버릴 것 같아. 어 몇 경기? 9경기 남았어 우리 리그. 버틴면 됩니다. 버틴다? 네. 맞아요. 존버가 답이다. 네. 오늘 5경기 노리치, 울부스, 리즈, QPR, 플럼. 원정 9경기, 홈 3경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자, 오늘 감독님 제가 컨셉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셉! 아픈 가슴을 불을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아. 똑같은 존줄 버리시고. 아아아아.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각 잡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얘기 안 하셔도 진작 해야 돼. 어. 네네. 더 이상 고집 부릴 게 없어요. 네네. 어. 황덕현 대행이랑 김수빈 언론 담당관이랑 많이 뛰는 선수들 라인업을 짰더라고요. 카이스도, 김아랑이스, 아이데론, 조혈린턴도 보면 PF 압박형 포워드예요. 이 보면 많이 뛰는 스타일로 이렇게 다 꾸려놨단 말이죠. 오늘 3번 전술 그대로 똑같이. 네. 들어가시죠 감독님. 아유.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맞아요. 오늘 결과 좋아가지고. 이게 사실 위기 때 정말 똘똘 뭉쳐서 오늘부터 시작이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겁니다. 노리치 경기가 하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왜요? 이기면 되지 이기면. 그죠? 기사. 아 아닙니까. 기자. 이거 이거 찌라시예요 찌라시. 너 말이야. 그니까. 괜찮. 전화 좀. 여보세요. 그 씨X가 그 뭐 가스라이팅인가 스포팅인가 뭐 하는데요? 아니 내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내가 누군지는 알 건 없고. 감독 짤리네 만에 뭐 이 기사 했던 거. 아니 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라 그러세요? 경기 전에 그렇게 힘 빠지게. 선수들도 본다고 기사를 이 양반들아. 아 왜 저기 뭐야. 그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아다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기사 쓰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 거 없다고 이 XX야. 이 XX는 꼭 얘기를 하면. 몰라 나도 몰라 내가 누구지 이 XX야. 이 XX가. 끊어 이 XX. 빨리 제가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따끔하게 혼내야지 이 XX. 저 홈이죠? 홈이죠. 공격형으로 갑니다. 공격형으로 갑니다. 오시맨. 최근에 부상 당했는데 회복했어요. 오시맨 뛸 수 있어요? 아 뛸 수 있어요. 이상하게 오히려 부상이고 오시맨은 괜찮아요. 이 라인업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서 분위기 좀 편리가 안됩니다. 네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강할 때는 강함을 밀어붙이면 되는데 상대방이 조금 변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면서 쫄모축구하고 이제 그러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리로 갑니다. 자 이리로 갑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시맨 꼭 넣을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다 앞에 수비 있어요? 우리도? 에이. 언제 쪼푸킵니까? 아이고. 제가 코치로서 옆에서 이런 거는 잘 조언해드리죠 항상?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강인이 패스 미쳤어요. 아 오시맨. 한 번 더. 네. 괜찮아 괜찮아. 이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타이밍이 나왔어요. 왠만 왔다. 왠만 왔다. 왠만 왔다. 아! 이거 심해. 오시맨. 잘랐죠? 그렇지. 뒤에서. 가야죠. 이런 분위기는 가야돼요. 그러니까 골이 이렇게 들어가야돼요. 그렇지. 이다. 괜찮아요. 감독님 괜찮아요. 아까 우리 거보단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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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온사이드 쇼. 온사이드 쇼. 온사이드 쇼. 헤이. 레이플디 뭐 들어 이거.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인데. 이거니. 오프사이드라도. 아이씨. 진짜. 진짜. 엇가다 진짜. 어. 왔다 왔다 왔다. 아. 아이씨. 컴온. 완벽해 이거는. 감독님 이거는 경기 뭐. 경기 내용. 이거 후반에 볼 거 같아. 확실하다 확실해. 맞다. 아 이미로. 아. 주꾸물. 아. 연만도 한번 고쳐서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감독님. 한 번 풀어주고. 아아. 이거야 이거야. 자 보이시죠. 그냥 칭찬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다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운탕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시민이 너무 좋은데 오늘. 오오오. 이거 이거. 괜찮아요. 김민재가 지금 약간 잔부장이 있대요. 와. 와우. 김민재. 이강이 농부는 이킨메 diss. 나잇. 오오오. 전수 바꿔야 전수 바꿔야 돼요. 전수 likedenner. 선수 바꿔야 돼요. 우드가시죠. 우드가고. 조입닝톤. 카이스 הצ이가. 이게 못해봤는데 이제는 경기감각하는게. 오케이. 조아. 거든. 그렇지. 우드.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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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뭔 거리 밖에 못돌리면서 임. 에이 관계없어 관계없어 아우 정말 감독님 고생많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좋은 날만 있을거에요 감독님 해만 뜰거야 아이고 자 전화통만 오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인가요? 아 저기 가스라이팅이 난다 그 스포.. 스포팅? 스포팅? 어쩌구 스포팅이고 화이팅이고 예 봤어 이 개XX야? 이게 6K3야 야 이 개XX야 야 끊었어요 감독님 안 끊어졌는데 경기장 출입금지야 이 새끼야 너무 잘했다 아주 멋진 승리였다 구단준님 사랑합니다 번설반 에이 가시죠 좋아 어? 이러면 격차 좁혀졌다 11점차 그리고 우리가 한 경기 더 해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8점차라고 생각하죠 다음 경기 이제 우이버밤튼 일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우리 팀 입장에서는 어떤 팀도 쉬운 팀이 없어요 QPR? 박지성이 뛰었던 팀입니다 박지성이 어떤 기운이 남아있는 팀이에요 플럼?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클럽이 제일 끈끈한 팀이야 진짜 축구팀이야 축구가 뭔지 경험이 정말 가을 때보다 많은 팀이거든요 눈빛들 오늘 일정 진짜 빡셉니다 오늘 진짜 죽음의 일정이야 진짜 왜 자꾸 저게 찌라시가 나오는 거야 진짜 운영진이 아다오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 나쁜 놈들이고 우리 빨아먹어서 얼른 회사 키우려고 이 자식이 아 열받네 진짜 아이 형님 저희는 오늘 진짜 섭섭해요 이겼잖아요 근데 왜 지금 타이밍에 그런 기사 내고 하면 분위기 또 다운되잖아요 형님 아니 아니 언론사를 차리자마자 첫 뉴스를 우리 걸로 찌라시를 뽑아? 아 진짜 아 뒤에 그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버스 아저씨 여기에요 버스 타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형님 나쁜 기사 쓰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네 아 진짜 제가 지금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아 아주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어 아주 그냥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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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은 당신이 구단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약속이 모두 지켜졌다고 기쁜 마음으로 이었습니다 운영진은 구단에서 당신이 후임자를 물색하던 모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진은 당신 때문에 이번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말합니다 야 이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줬어요 박토님 우리가 믿음을 줬어요 웃어줘 아까 얘네 문 닫으라고 그래 이씨 찌라시는 놈 이거 어디갔어 이거 제가 전할게요 시키 클로니클? 기사 다 올려요 형님 우리 지금 구단에서 우리 신뢰하고 있다고 지금 벌써 발표 다 나왔는데 뷔X같이 이상한 기사만 타이밍 못 맞추고 쓰고 말이야 어휴 형 같지도 않는 새끼가 이거 진짜 꺼져 너도 꺼져 이 새끼야 박토님 아아 제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제 팀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제 똘똘 뭉쳤어요 뷔X팀 요즘에 누가 잘하는지 봅시다 라우리메네스 그 압박 정도만 압박 정도만 히메네스 딱 하나 네 히메네스 딱 하나 후 아 트리퍼 오늘도 정지고 브랜드 리리언스 부상 오른쪽 팩팩 띠레가 그러면 빅터 보내시죠 오늘 정알루이스 써야겠네 자 일단 이렇게 라인업 그대로 가시죠 네 흰사람 좋아 나이스 이강이 나이스 패스요 이강이 미쳤다 미쳤다 왼발 패스 아 오케이 굿 굿 그래 조닝톤 자 가자 내 픽이 맞다는 거 보여줘 뒤에 줘도 돼 아미론 아 뒤에서 확실히 나이스 수비 비가 그쳤고 이제 자 조닝톤 밖으로 빠졌는데 아이고 미쳤다 이거 팔장 완전 퇴장이야 이거 와 레프리 아니 이 피해 주심도 왜 그러는 거야 왜 축구를 까꿔를 보는 거야 와서 갖다 처박았는데 거의 교통사고 끊었는데 진짜 탐물촌TV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팔 썼잖아 팔 됐다 됐다 자 야 좀 보여주자 진짜 원자무소 심판까지 어 야 이거 그래 PK PK잖아 잘 먹네 제가 항의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에서 어필이 필요한 거야 일에서 벤치에서 이런 어필이 필요한 거야 PK 누가 차는 거예요 무슨 니퍼 푸고 나발이고 그런 거 아니죠 아 이상한 이강인이다 오케이 이강인 좋아 이강인 가자 이강인 가자 말도 안 돼 구단전님 아아 오늘 원전에서 구단전이 많았습니다 아 네 저분 누구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에서 이 정도면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결과가 아닙니까? 아 왜이래 아 왜이래 없어야 돼 오 깜짝이야 꼴 때 니네가 억까 당해봐라 그래 좋아 후반전에 오시맨 들어가고 많이 분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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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시맨 투입 오시맨 한 건 해줘라 음 이거 이기면 원정도금 지배하는 거야 오랜만에 연승이에요 우리 이강인 설마? 설마? 우와 와 결과였는 줄 알았다 좋아 으아악 막시맨 야 쟤 왜 이렇게 못살리냐 막시맨 어 오늘 4득점 무실점 아니야? 우와 미쳤다 드디어 아 아 쟤 진짜 뺏어야 돼 막시맨 진짜 못한다 어? 아니 이거 없사이드야 이건 없사이드 야 부심 뭐하냐 네 그렇지 아이 진짜 뭔 소리야 오 깜짝이야 어 왜 이렇게 수세무이형 얘들아 공격적으로 엄청나왔는데 아 이거 잠궈야되나 이거 어? 아니지 어후 잠글까요? 저는 잠궂으면 안됐나봅니다 어 일단 들어가죠 믿고 가시죠 믿고 팀을 믿고 가시죠 어? 어? 오 어 랩 이 막판에 이렇게 팀이 뭉치는구나 자 보세요 올해 연승이 없었어 올해 연승 없었는데 우리가 처음이에요 순위도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9위인데 맨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8점 차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5점 차요 5점 차 이달의 감독 2위 아이고 그동안의 억가를 다 이겨내고 다 이제 팀이 죄교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음 니즈전 니즈는 조금 순위가 높아요 저는 일단 출발은 신중형으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하던 대로 하시죠 감독님 제발 또 2연승 했다고 쌉지랄 하지 마시고 아주 미안합니다 제가.. 쌉지랄이라니요?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버렸네요 우리 팀 분위기가 그만큼 편한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캐티와 부상 부상 벤포드 벤포드 좀 조심해야 되겠네 아웃골 헤리슨 헤리슨은 막읍시다 헤리슨은 막읍시다 벤포드는 모르겠고 헤리슨은 막읍시다 헤리슨은 막읍시다 보자 트리피어 이제 뛸 수 있고 조혜닝톤 대신에 오시맨 오케이 공격형 이 정도 쭉 연습하면 또 몰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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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단 우리 라이브 고싱 끝에 짠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공격형 아닌가요? 어 공격형이에요 아 오케이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진정한 팬이 나타났습니다 찐 팬 자 이제 울릴겁니다 우리 다 기다려보시죠 뭐라고 도내가 울리는지 영신타올림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승리시 10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실력을 이쪽으로 하고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 이승을 안 쳐주세요 혹시 아 몇 분 차 감독님 아 몇 분 차였는데 네 네 네 가시죠 자 11분 경과 네 집중 김민재 수비 승리하면 돼 승리하면 돼 천천히 됐다 됐다 이거 한번 올려봐봐 그렇지 호시맨 아악 좋아 괜찮아 이거 하나만 전반전 하나만 하나만 살려보자 어 됐다 이거 아 아 아 알미로는 괜찮은데 네 어 아니야 아니야 옵사이드야 어 하 라보나 패스하지 않았어요 아 라보나에요 라보나였어요 신경왕이 우와 저기서 라보나가 나왔어 이거는 니즈의 꼴이 아니고 진짜 신인스테라의 승리자 신인스테라의 꼴이 지금 와 저기서 라보나 저기 달려 와 와 와 와 아 아 왜 오시면 바꿔야되나 이거 딱 제치고 강하게 때려 써야되는데 뭐 슈팅은 책임을 지는거야 슈팅은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전반전을 크로스나 세티비스 크리스 우드 한번 믿어볼까요? 우드 우드 우드하고 이거 높은 크로스로 갑시다 우드한테 맞춤형 어때요? 저는 안 건드리는게 싹지는 안하겠습니다 추나빈님 감사합니다 멤버씨 감사합니다 이거 이겨야돼 영신타올림이 이거 승리수단 준다고 했단 말이야 어 좋아요 어 아니 크 너무 성급해 그니까 너무 급해 아 아 막시맥 또 문제네 와 김민지 왜이래 어어어 어 원래 한번 얘네들이 왜이렇게 원정인데 리즈 왜이렇게 되게 공격적이네요 팀이 보니까 치 홈에서 이러면 안되는데 그바르르 어 이거 셋피스 아 아 우드 그렇지 아 이거야 그렇지 반칙이잖아 와 이거 왜 또 안부러 아 홈 아니 저 발 야 뭐야 이러네 아 이거 한국거 뭐야 감독님 이거 전술 좀 바꿔야되겠어요 바꿔야돼 바꿔야돼 아니 이건 아니지 근데 대항roffen 이런느낌으로 가시죠 얘는 타깃형으로써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상소돌 왕 Ä 너무 귀엽다 울려봐 됐다 진짜 앞으로 가야지 진짜 디키타카 아래가 나오네 이리로 다시 패스피스 하지마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세트패스 제발 애덤스 세장 공격 더 늘릴까요? 이런거 진짜 가야돼 진짜 가야돼 어따 줘? 우드 제발 지나가시죠 이제 1패했을 뿐입니다 분위기 살리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거 어쩔수없어 리즈의 기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리즈가 우리보다 순위가 높으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또 잡을팀이 잡으면 돼 네 잡으면 돼 리즈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다음 원정은 신중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QPR인데 신중으로 갑니다 원정이니까 여기는 뭔가 누구 막는다는 것에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강점 갑니다 그냥 강점 갑니다 오시면 믿어야 돼요 오시면 믿고 아 막시맹 아 얘 뭔가 어설퍼 프레이저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이때 무슨 쿠걸 어때요? 아 얘요? 한번 이런것 때문에 뛰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진짜 한번 해봐요 아 진짜 그럼 막시맹 후반전에 드리고 집어넣으면 오히려 후반전에 한번 넣어보는게 열이 보이네 이강인, 카이세도, 김아랑이스, 귄터, 그바르디오, 김민재, 트리피어, 목표 여기까지는 그대로다 됐다 감사합니다 요번엔 실망시키지 마시고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이깁니다 영웅리들 원래 후반기때 유망주 이럴때 그렇지 하 올라와요 와 아 좋아 좋아 아 분위기 완전 갈것같고 콜 콜 좋아 강인 좋아 좋아 왔다 예스 이게 큐피할 정도면 이정도는 우리가 이제 작전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는데 오케이 이강인 좋아 어 아 우리가 신중하게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고 아 오시면 갇혔어 심한부상인가 바이부상 이건 무조건 이삭 가야죠 이삭 가야죠 우드는 안되고 이삭 믿을래 지난시 후반기때도 이삭이 이때쯤에 살아났어 오케이 오케이 도어는 좀 한걸밖에 없어 아쉽지만 경기 내용은 뭐 압도적이니까 이럴땐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여줘야돼 근데 내용이 워낙 편하기 때문에 좋아 오오오 과감하네 아주 과감하구만 왜왜왜왜왜 김민재 이거 아니죠 이거는 무슨 이게 우린 왜 이런거 못차냐 너네도 후연하잖아 충분하지마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런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집중을 못해야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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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얘들아 막심이 없을 수 없이 놔야지 분위기 바꿔야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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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야 이게 용병술이지 이게 용병술이지 와 그렇지 막심이 좋아 아 아 좀 정확하게 해 아우 답답해 진짜 이상 집중해 집중해 누굴 빼겠습니까 제발 이겨줘 색수들아 우리 애픈 좀 더 하자 어? 황덕현 등장? 어 저기있네 후원 어디 와 지금 교훈아갔다 자 황덕현 감독댕 우리 같은팀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에어프레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독댕이님 근데 감독댕이님 사실 저는 우리가 이제 한 팀이긴 하지만 뭐야 막았어 와 깜짝이야 이거 언제쪽이야 이거 포프가 막았어 아 황덕현 이상한 채팅한다고 못 봤잖아 깜짝 놀랬는데 뭐야 어 어어 조니톤 야아 어어 어어 씨 ㅅㅂ 진짜 좋다던데 안 되는거 아니야 됐어 왔다 천천히 오케이 그래 그래 원정이니까 또 왔다 아 야 근데 이 새끼들 분명히 시즌전에는 컵 하나 들고 챔스권 들고 챔스파일강 찍는거 목표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목표를 PCN 칩스랑 바꿔먹었대냐 할배 할배는 원하는데로 인생 다 잘 풀렸습니까 에? 할배 에? 제발 랩플링 랩 그래 야아 와 3승이야 3승 3승 원정에서 2승이야 원정 2승 5일까요 원정 2승이야 100% 와 5심에는 아 3,4주 결정 아유 씨 진짜 참 졸링턱 써야되겠다 그러니까요 아 김송순님이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영신사올님 오셨어요? 영신사올님 오셨어요? 가봐요 짱짱 영신타올님 영신서올님 진실바다 아니 누가 이렇게 쓰셨네 덤벼 풀럼 니켓을 잡으니 이정도입니다 하지만 영신타올님의 미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승 더해야죠 1승하면 다시 또 들어옵니다 1승 더해야죠 풀럼전이에요 다음 우리 이번엔 홈이니까 공격형으로 갑시다 가야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트로비츠만 좀 마크라던자 아 오케이 오케이 15골이에요 좋습니다 갑시다 고승 그대로 한번 믿어봅니다 조혜린톤 들어왔고 5심의 부상으로 빠졌어요 갑니다 갑니다 προ자 criticism 목 mining 조혜 voir 의심로 오 나이스 아 씨 진짜 걔 더럽긴 고쳐먹네 진짜 Car amment 어우 정말 더러워 짓겠네 진짜 아니 고를 би 엠 너도 ㅆㄴ 역전시 10만원 이 30만원짜리 아 남아갔구나 아 공도 빼야되 이제는 이제 해줘야지 이렇게 한번 가봐야돼 좀더 승리에 집착해봐 이기고싶어하는 팀같아 보지않는다 오케이 좋아 진짜 가야돼 있나? 왔다 아니면 오는다 으아 어씨 막고 역습하면 돼 그래 그래 가자 그래 그래 막수면 좋아 막수면 돌파되 그래 아 왜 아 진짜 어 꼴대 아 진짜 우리는 오 됐다 이거는 아 진짜 진짜 이사 진짜 개거지같이 못하네 진짜 오른쪽 측면조 맞다 이사 아 진짜 몇번째야 진짜 저 방출하십쇼 이 경기 끝나면 방출하십쇼 쟤 방출이야 쟤 진짜 방출해 개XXXX 하는팀으로 쟤 반 맞축 낸 쟤 두시즌째야 두시즌째 하아 아 아 아 저 야 저 이상 뭐하냐 쟤 와 이거 이거 이사 김님 슈퍼채팅 3천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엄마쯤 싸야 될거 같아 이사 김 너도 여기서 나가 너한테라도 허풀해야 되겠다 10초 하 하 말이 되냐 이거는 게임이 축구가 승리수도 아니고 진짜 역대급이었는데 마지막에 분위기를 이렇게 곱창을 내냐 이거 이거 막 기사까지 나왔어 14경기 무득점이래요 이 새끼가 이사가 어디갔어 대화하기 저기 선수단 승리수도 못 받았으니까 책임져야지 경고는 이런거에요 말만 하는거고 징계는 주급 돈 갖다 그러지 마세요 경고를 합시다 경고를 해요? 경고 아 징계가 좋은데 오케이 징계! 징계해요 그래 2시즌째야 그래 2주 2주 징계해 이건 징계야 이건 이 새끼 이거 이거 봐 돈 안주니까 벌금을 부과하셔서 못마땅해 거자 벌금을 부과하신 것을 희망했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 합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못 미친다고 어 잘 뛰었다고? 감독님보다 훨씬 잘 뛰었어요 이 새끼 어허 꺼져 이 새끼야 가 이 새끼야 넌 나가 인마 상호해지 안한 걸 고마운줄 알아야지 이거 상호해지 안한 걸 고마운줄 알아야지 이거 상호해지 안한 걸 고마운줄 알아야지 고마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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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줄